사람 지금 압니까? 눈에 하여 없네. 죄송합니다. 나의 이름 알겠습니까? 여기 푸른이라고 써 있습니다. 예, 푸른인입니다. 참백했습니다. 양배추에요. 야채! 야채! 나의 생각은 당신의 진짜 귀엽습니다. 조금... 자! 조금 먹어봅니다. 이게 기억나요? 바로 뚱땡입니다. 아닙니다.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이것하고는 달라요. 약간 뭐... 아니, 여기를 만드셔서 약간 목 없습니다. 아닙니다. 약간 음식에 얘기를 하셨어요. 한 수육의 음식. 세 글자예요? 그 표현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삼겹살입니다. 자, 볼까요? 맞지? 나의 생각은 당신의 진짜 귀엽습니다. 저는... 삼겹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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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미수다에 계신 분들도 참 오랜만에 뵈니까. 아, 진짜. 맞아. 재밌어요. 한찍 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인기 되게 많았네. 알겠습니다. 신만이 relater